우리 이탄희 의원이 또 막아냈어요. 막아냈다! 법원인정처 관료잖아요.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을 고삶아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우리나라의 사법지도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법안을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될 뻔했어요. 하마트면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이탄희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인해서 4표 차! 한 4표 차로 부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이 강조한 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로나 절차도 없이 어떤 논의 과정이 전혀 없이 3개월 만에 후다닥! 이게 민주당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느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순전히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이 법로 위한 결과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일단 부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 개혁의 일환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무 어린 나이에 바로 법관이 돼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식견이 부족하고 하니까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 사회 경험을 쌓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이걸 다시 퇴보를 시키고 사실상 아직 10년 경력에 임용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걸 곧바로 법원에서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일시키기가 어렵고 내부 승진 문제 그리고 좀 그런 기강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편리하게 법원 입맛에 맞게 그렇죠. 법원 편의주의예요. 법원 편의주의.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신중심 변호사님도 지금 10년 차 넘으셨잖아요. 경력이. 10년 차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10년 차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자면 일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윗사람들은 부려먹기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임용할 때 판사를 뽑는 거예요. 판사를 부려먹을 어떤 지위상화관계 그다음에 어떤 지도관계로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법원의 소위 고위건부들이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배속판사로 임용시켜서 4년 5년씩 가르쳐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도제식으로 승진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폐쇄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폐쇄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그걸 보니 순혈주의라고 하거든요. 법원의 고위 간부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골라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신 있게 어떤 발언하고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말 잘 듣는 판사들만 양산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이 나중에 10년 차 20년 차 고위 간부가 되면 고위 법관이 되면 김경수 지사님 유죄 판결 한명숙 지사님 유죄 판결 조국 정경유장 사건 이거 징역 4년 이런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판사들이. 그러니까 경력 10년 차 이상의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해야 그분들이 소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